새끼 뺌은 컸어요. 한 달 좀 지났을 때가 340g이었으니까 딸 won 바로 깡아 아 아 아 아 Asia Meta 애기가 입을거에요? 이게 너무 작아서 혹시 없어요? 아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? 따뜻하겠다 한 번 입고 이 귀엽잖아요 이런 색깔으로 입고 오메! 좀 봐 아우 이쁜데요? 담비야 띠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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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띠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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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는 목욕도 1분 2분에 끝나구요 애교는 샴푸도 딱 3번만 짜면 충분히 거품이 다 나요 손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하게 같이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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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 이쁘게 살죠 고맙습니다